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을! 안녕하세요 비글네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9시거든요? 오늘은 고수게이예타의 가렌드 대화타시 이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비글네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수게이예타의 가렌드 영상으로 영상을 찍고 싶어요 오늘 너무 많이 먹었어요 정말疲れちゃいました 그럼 시작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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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まずは なんかパッと これね日本限定らしいよ 小関優太さんに ハマったのは 割と最近 3年前?4年前ぐらい なんですけど この動画を撮るために ちょっと考えてみたんですよ 何で好きになったっけ それを思い出せなくて 何で好きになったんだろう なんか初めて見たのが ごめんね青春? だったんですけど でもあれですよね今 外星ちゃん出てましたよね うーん 何を見て好きになったのかもう 忘れちゃいました ごめんね青春は覚えてる 記憶に残ってるのは 私にXXしなさい かな? を見て きいかんじーす のとネシさ色専茶 韓国は アイドルの アイドル sizes 食べて忙しいんです でも 日本は アクシー怪 アクシー怪 Futurの 뭐 사인회라던지 뭐 캘린더 발맥 배우분들이 캘린더를 항상 내시더라구요 1년에 한 번씩 그래가지고 뭐 캘린더 와타시를 가거든요 근데 이런 행사는 처음이다 보니까 너무 하이! 하이! 이렇게 끝날 거 같은 거에요 그래가지고 아이 노미마스 나미네 야채도네 그 다음은 캘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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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다 다음번에 저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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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번에 아 이거 좀 아.. 아직도 너무 졸려가지고 지금 거의 착용을 헤매는 중이에요 너무 졸려.. 다음은.. 스틴 스프레이트 이거 좋더라고요 자인.. 자트 인사이드 자트 인사이드 이렇게 외출 준비 끝! 저희 집 현관에는 이렇게 코세기 유타상에 있습니다 근데 신부가 이거 2022년 9월이라고 놀렸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갱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써있는 거 비가 진짜 매우 매우 오는데 음.. 어? 벚꽃이 편네요 아따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집에서 막 드라마 보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막상 오니까 되게 기리기리 해가지고 여깁니다 자 자 아 여기구나 되게 많네요 대박 대박 침장 터질 것 같아요 얼떨결에 맨 앞에 서버렸어요 짠! 받았어요 은근 많이 얘기한 것 같아요 한.. 15초 정도? 근데 그거 왔어요 15초 정도 말하면은 진짜 많이 말한 거 저는 바로 이것만 들고 끊는 줄 알았는데 제가 한국에서 왔다고 했는데 감사합니다 라고 해줬어요 진짜 대박이죠 근데 악수를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악수는 아쉽게 할 수 없었고 아 눈을 녹음했었어야 했는데 아 근데 연예인 제가 연예인더라고요 엄청 머리도 작고 이렇게 길게 말할 줄 모르고 말할 생각을 못 했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무지르시 카페 처음 봐봐요 아 나이제리데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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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을 나중에 하라고 하네요 승리 해봉식 두둥 빰 아 이게 그냥 이렇게 해서 걸치는 거야? 하 너무 단가 싼데? 아 뭐야 아 이렇게 이게 3,000원이라고? 아 이거 이렇게 걸쳐가지고 아 이렇게? 어머 신기하다 이건 좀 신기한데? 이렇게? 좀 신기하긴 한데 너무 심각하게 허접한 거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사실 이런 행사를 태화 탓이? 이거는 처음이여가지고 솔직히 생각했던 것보다 길게 얘기할 수 있어서 더 많이 더 많이 살 걸 그랬어요 좀 아쉽네요 지금도 하고 계실 건가? 신기하다 공인 중에 영화를 볼지 집에 갈지 밥을 먹었지 20분 2시간 집에 갔어요 이제 1,500원 2,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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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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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